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어땠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그리고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팬분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일단 오늘 장 분위기는 좋았죠? 많이 좋았죠. 많이 좋은 상황이었고. 일단 어제 얘기부터 잠깐 드리자면 일단 수요일 날까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8시 반에 하자마자 하이닉스가 어제 6% 급등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증시가 가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시티에서 삼성전자 보고서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보고서가 나온 게 내용은 우리가 알고는 똑같습니다. 메모리에서 업사이클이 시작되고 오피마진 21년도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외국계 증권사가 좀 그렇게 레포트를 쓰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크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2%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막상 우리가 삼성전자가 2% 상승이라는 의미 자체를 봤을 때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궤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한 25포인트 정도 거래소 올라서 끝났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유니테스트라든지 현미반도체, 파크시스템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 같이 오르면서 IT 전반적으로는 섹터가 굉장히 따뜻했다. 기존에 지지난주까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을 경우가 소부장 섹터 많이 물려있었던 상황인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굉장히 그래도 기존에 물려있었던 포트에서 어느 정도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어제, 오늘의 하루였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많이 오른 섹터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도 많이 올랐습니까? 자동차가 지금 현대차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6.6% 올라서 끝났는데 오늘이요? 네. 공무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6.6%가 올랐다 치면요. 현대차가 6.6% 이상 오른 적이 최근 두 달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1월 달 상승 이후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하겠다, 전기차 하겠다 이러다가 두 달 동안 진짜로 답답했던 상황인데 오늘 밑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하는 하루였는데 막상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보면 구글에서 합작사 설립을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사업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1시 정도에 오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버라고 나오면 빠지죠. 빠지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안 빠지고 6% 올라서 끝났거든요. 막상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쌍클리 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증시가 가느냐 안 가느냐 생각을 할 때 1월 달에 잘 올라갈 때 제일 많이 갔던 섹터가 IT랑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IT랑 자동차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오늘 거래소 수급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5,600억 샀고 기관이 3,700억을 샀는데 사실 대부분이 삼성전자랑 현대차였어요. 그러면 대형주가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 그다음에 중소형주들도 다음 주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시장 마감은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일정이 좀 나오는데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7일 날 오전 8시 정도 예정돼 있어요.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아마 월, 화 정도 같을 경우는 어느 정도 숨고루이 나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키 높이기를 보는 우리 이유 자체가 이게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 영업익 추정치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8조 후반대? 그런데 이번 주 넘어오면서 이제 9조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추정치라는 것 자체가 디랜 가게 상승이든 랜드 그로스든 이렇게 나오면서 추정치가 늘어난 부분인데 막상 월, 화, 로 지나가면 지나갔을 때 그 중 추정치가 늘어나면서 막상 수요일 날 발표를 딱 했는데 삼성전자 10조가 넘게 나왔다. 그럼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환호되는 거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IT 자동차 쪽 급등을 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양호했고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까지 좀 챙겨보신다면 그래도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는 좀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느낌은 어때요? 오늘 오른 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10조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로 인해서 오른 거라면 10조 나왔을 때 그냥 뭐 이런 느낌은 혹시 아닐까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워낙 많아요. 항상 나와서 막상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 10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오늘 다음 주 월화가 미리 올랐으면 또 그때는 차익신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크게 올랐다라는 거에서는 일단 그때는 차익신원이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기대감이 반영하지 않은 상황 제가 보기에는 9조까지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은? 우린 서로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월화 장을 좀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100% 다 반영한 느낌은 아니라서 70% 정도는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9조에서 10조 사이 정도 나오면 뭐 그냥 약간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환호는 안 할 거고 한 10조 이상이 딱 나와주면 아! 이러면 이제 가는 거고 만약에 9조 이하로 나오면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실망 매물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 조금만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당일날 어차피 오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오전만 조금 잘 버티시면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보통 실적 발표하고 언제쯤 나옵니까? 일단 애널리스트 귀에다가 조금 틀리긴 틀린데 그날 IR을 하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그래서 좀 한 2시간 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속보로 계속 다다다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나오죠?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대부분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올해 실적, 내년 실적 어떨 거냐는 거고 오늘 어디 화웨이 회장이 인터뷰한 걸 어디 언론에서 받은 걸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수급이 빠듯했기 때문이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죠. 왜 수요가 늘어났느냐에서 뭔가 제품의 수요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갈등 때문에 반도체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겠다라는 그 답함 때문에 재고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 사 모으는 바람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데 그건 실제 수요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빠지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수요의 실체가 뭔지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삼성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안다면 얼마나 좋긴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월화수 분위기가 가장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반은 괜찮을 거로 보시는군요. 그렇게 빠질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월화정도는. 일단 삼성전자. 기분이 괜찮은, 느낌이 괜찮은 상황이다. 자동차 쪽도 괜찮았고. 코스닥은 오늘 어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쓸 때는 장 끝나고는 코스닥이 기간도 매도였거든요. 아마 블록들이 좀 돈 것 같아서 기간은 좀 50억 정도 매수로 끝나긴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 기간 매도로 끝난 상황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이게 항상 경험적으로 거래소가 많이 가는 날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가 위에서 좀 분위기를 잡고 있고 현대차 같은 큰 것들이 잡고 있으면은 다른 쪽은 좀 소외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단 소외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이제 셀트리온 엘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좀 1, 2%대 정도 빠졌고요. 그중에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섹터 좀 시총 높은 종목이 SK머티리얼즈 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 정도 올라서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섹터가 오늘은 강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제일 큰 형들 이야기 좀 해봤고 많이 받으신 질문은 그럼 계속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주도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른 거 길목 지키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궁금하기는 굉장히 궁금한데 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있으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기존에 주식이 있는 분이 지금 추가를 뭘 해야 되느냐가 가장 지금 화두거든요. 주식은 좀 갖고 있는데 네,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들고 있어요. 1월부터. 그래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데 도무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쪽을 채우는 게 맞아, IT 쪽을. 네, IT 자동차가 없으면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어제 하이닉스 오른 거를 빼고서 그 전까지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치주 섹터, 그러니까 은행주라든지 혹은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기대감 있는 인프라 섹터, 건설이라든지 기계 쪽, 그리고 보복 소비 관련한 의류 관련 중,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가 풀리는 조선이라든지 해운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섹터들이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 확인할 때는 오늘 장이 아침에 떴다가 밀렸다가 오후에 한 2시 반부터 다시 올라왔거든요. 올라올 때 쫓아 올라오는 섹터가 그나마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이랑 해운은 쫓아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류 관련 주들은 밀렸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도 조금 오르다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3월 31일 날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매매를 할 때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소멸하는 시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3월 31일이거든요. 그럼 막상 보면 기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틀 전부터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3월 30일 기준으로 내일은 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고 오늘 자동차라든지 IT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쪽은 올려지지 못하고 2, 3%까지 다 빠져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인 그런 건설 기계 쪽 인프라 쪽을 들어가느냐의 판단과 혹은 오늘 밑에서 올라온 섹터인 조선이 빅사이클이라 하니까 조선 해운주를 들어가느냐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오늘 밑에서 올라온 조선 해운 섹터가 그나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좋은 증시였는데 막상 누군가에게는 좀 좋지 않은 증시였던 거예요. 막상 제가 이제 좀 여쭤보면 막상 1월 달에, 아니 2월 초 정도가 3,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100이고 오늘 3,100이 다시 왔어요. 그럼 3,100이 다시 왔을 때 계좌 수익률이 얼만큼 바뀔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경험적으로 그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소위 최근에 주도했었던 섹터들 해운, 조선, 건설 기계 이쪽을 매매하셨다가 이쪽으로 다시 IT로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는 저는 그때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요. 다 바꿔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가 일단은 오늘 섹터, 오늘 증시의 교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아까 제가 삼성전 실적 발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다음 주가 좀 기존의 기대감을 오르는 섹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는 기존에 미리 올라왔었던 섹터 같은 경우가 1분기 추정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을 경우는 오히려 더 크게 밀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포트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로 좁혀서 경기 회복도 중에서도 강한 회복에 있는 업종만 세타별로 좀 이번에 추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오른 건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셨죠? 그냥 그동안 안 올랐던 거에 대한 반등이에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의 시작이에요? 일단은 알았었던 모멘텀인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상 아까 구글 얘기를 드렸지만 솔직히 뉴스일 뿐이고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뉴스 하나가 3월 완성차 발표 추정치를 나왔는데 판매 후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혀 동기 대비해서 현대차 기준으로 22% 나왔고요. 기하차 기준으로 8.6% 정도 더 상승이 나은 상황이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겁니까? 작년 3월이면 슬슬 안 팔리기 시작할 시간이라 기저효과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이피 자동차 섹터가 두 달 동안 빠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호재를 좀 바라봤던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주도주 섹터에서 자동차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자동차 반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빅히트가 오늘 큰일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빅히트 저도 장 끝나고 오면서 지금 좀 확인을 한 내용인데 지금 정확한 미국에 무슨 압착사 설립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뭐 미국 워너브라더스랑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시간외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간외로 그렇게 반응은 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으로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인가 뭐 이런 거 아마 사실 확인을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소식들에 투자를 들어가는 경우가 과거에도 참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엔터 관련해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뭐 이번에도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로 결과들이 괜찮았는지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은가 약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뭐 과거에 저도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처음 접해본 상황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재효와 어떤 계약 관계인지가 아직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월요일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못했는지도 몰라요. 또 의무보유가 이제 4월 중으로 해제가 돼서 1,285만 주가 또 풀린다는 상장 후에 네, 빅히트가 그래서 아마 요구에 대한 부담도 아마 조금 있으시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빅히트는 잠깐 저희가 좀 짚어봤고 질문들이 올라와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뭘 좀 오늘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특징 섹터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투사가 지금 창투사? 네, 에이티노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이틀째 상한가거든요. 네, 이틀이요? 네, 이게 지금 며칠 동안 회자가 된 내용이거든요. 어피트의 모회사인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두나무가 이제 낮다게 상장 가능성이 되면서 지금 이게 지분 가치를 누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런 측면인데요. 이게 우리 기술 투자가 8% 갖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투자증권이 6.1% 그리고 카카오가 8% 그리고 에이티노 인베스트가 한 6% 정도인 상황인데 카카오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8천억 정도 되고요. 하나 투자증권이 한 9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에이티노 인베스트가 어제 기준으로 2천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나무 자체가 지금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하게 되면 거기서 시총을 100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가정치가 한 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치면 20조 정도 되거든요. 20조에 6% 받으면 에이티노 인베스트가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오늘 올라서만 2천억, 3천억 될 텐데 그 정도 상황에서 1조가 에드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을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창투사 이슈가 있을 때 그냥 올라가는 창투사가 아니고 지금 같을 경우는 최근에 마켓컬리도 있었고 쿠팡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틀 상황까지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숫자가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의료, 아까 섹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 섹터에서 강한 종목이 화승엔터라는 종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섹터 다 밀렸는데 오늘 화승엔터만 6% 정도 올랐고요. 화승엔터가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디다스 올대에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디다스 매출 성장 가이던스가 15% 정도 미리 제시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오늘 의료 섹터 중에서 화승엔터만 오늘 레포터가 좀 나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좀 확실한 뭔가의 그 내용을 읽어줄 수 있는 뭔가의 내용이 뭔가 소식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나마 좀 특징 섹터로 화승엔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요즘 하여튼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특징 섹터도 좀 짚어주셨고 창투사가 보통 투자할 때 창투사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펀드 중에 창투사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 펀드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번 돈을 또 같이 들어온 펀드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돈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반영된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분가치만 반영된 계산이고요. 이게 뭐 조합 형태로 투자가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지분가치가 반영될지는 일단 시장에서 좀 반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회사의 그 창투사 비중을 또 한 번 곱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고거 같을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에이티네몬만 상한가를 치는 게 아니고 뭐 TS인베스트, 대성창투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시장에서 그 계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계산이 아직 나왔을 때는 그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밀리긴 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계산해서 시장에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빨리 애널리스트들이 좀 분석해주면 좋은데 커버하지 않은 거는 참 안 보시더라고요. 편찮아. 커버 종목이 없는 이른바 농구로 치면 가드? 가드. 야구로 치면 핀치히터? 이런 거 있죠. 자기 나와발이 없는 축구로 치면 리베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슈 딱 해드리고 또. 제가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시장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슈가 되는데 저게 뭐가 사실인지. 이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현재는 좀 안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참 어려움들이 또 많다고 궁금한 것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께 요즘 같은 때 어떤 좀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도 아까 계속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을 매매를 할 때 기억을 해보면 쫓아가면 물렸어요. 쫓아가면 물렸어요. 쫓아가면 물렸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표현이 좀 저속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날그날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오늘 오르고 내일도 올라서 쫓아가야지 그게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최근 두세 달 같을 경우는 강세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같을 경우가 항상 이거 올라간다고 갔을 때 거기서 고점이어서 항상 밀렀던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류 관련자라든지 기계 섹터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핫했다가 좀 얘기가 안 나오는 차량용 반도체 섹터라든지 혹은 비매물 반도체라든지 혹은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2차전위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지금 물려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하이닉스가 6% 올라오고 삼성전위 간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 차례를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차례를 기다려라? 네. 이게 모멘텀 자체가 항상 우리가 이제 삼성전위 하이닉스부터 시작이 되고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는 시기 봤을 때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1분이 실적 기다리고 있고 2차전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1분이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차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급해지지만 급해지지 않고 지금 제가 맨날 보다 보면 빨리 매매하고 끝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실적 되고 그러는 섹터가 있으면 좀 믿고 좀 기다리신다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순서가 안 와요. 내 순서가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한 몇 명만 받고 또 문 닫아. 갔던 애 다시 가고 또. 최근에 이제 올해 핫했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절대 한 번에 끝난 확률은 적기 때문에 아 올해 핫했던 섹터들은 올해 지금 한 번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팔 기회는 주고 끝낼 수 있으니까요. 올해 안 핫했던 섹터는요? 그게 이제 참. 예를 들면 5G? 5G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도 인프라 투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반기까지 기다리고요. 하반기 난 못 기다리고요. 4월 5월. 지금 4월인데. 어떻게 기다려. 그럼 이제. 먼저 항상 선반영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두고 갈게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4, 5, 6, 7, 8 뭐 이렇게 한참 남았잖아요. 이때 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뭐 틈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적은 규모로 좀 재미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게 투자자분들 성향마다 다 틀린 거고. 그런 거 없다고 해주세요. 지금은 실적이 다음 주부터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이 좋다라고 1분기에 나왔던 종목들을 추려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아 실적이. 네. 좋았다고 지금 추려지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대부분 IT 소부장 섹터가 맞고요. 그리고 잊혀진 섹터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들은 거 있어요. 공부할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이 아주 망해버린 그런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으면 코로나 때문일 것이고 아마 그러면 꽤 좋아질 텐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그리 빨리 올라오지 않은 업종? 뭐 그런 거 좀 찾아보면. 그게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좀 그렇고요. 카지노? 그거 봐요. 질문 잘하니까 답 나오잖아요. 이런 거 듣고 싶었죠?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1분기까지 실적 좋기는 어렵잖아요. 1분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언제 중국이 열리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게 코로나가 얼마큼 빨리 회복되느냐 이 추위라서 저는 2, 3분기 중에서 한 번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안 오른 것들은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런 방법들도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박 차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무실이? 부천. 부천에? 네. 부천 중동.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면 돼요? 부천을 가셔야 돼요. 부천 지점으로 오시면 돼요. 부천 지점에? 네. 부천에. 퇴근길이 그쪽이신 분들도 들리면 괜찮고. 네. 아무튼 오시면 됩니다. 퇴근길에는 안 계시겠죠. 이분도 퇴근하셔야 돼요. 퇴근 일찍 하시더라고요. 증권사분들이. 그럼. 퇴근 일찍 하시더라고요. 일찍 일찍 가셔야 됩니다. 미리 전화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와. 기다리기까지. 유한타진권 부천 지점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한타진권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친근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미얀마 상황 좀 한 번 진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